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26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국내 미디어들의 보도 방향이 갑작스럽게 좀 선회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어제 일본 쪽의 방송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일본이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예외적이다. 일본의 판단이 아닐 수가 있다. 물론 그전에 뉴욕타임스 보도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상황을 나름 사실관계에 가깝게 보도를 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례가 있는 일들이다. 미국 쪽에서 먼저 판단을 내리면 그게 전파가 된다. 미국이 전 세계의 미디어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힘을 활용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 정부 바이든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디프카 함락에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가깝게 이야기했다. 우크라이나는 힘들 것 같다. 그런 것에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제. 오늘은 그 후속이에요. 사실 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쯤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도가 좀 나오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이 좀 이어져서 오랜만에 국내 주요 뉴스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전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패턴이 좀 읽혀져요.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이게 전쟁 2주년이기 때문에 관련된 보도는 좀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아브디프카 자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좀 어려웠고 잠깐이지만 요즘은 검색 기능이 좋으니까. 그리고 푸틴이 이제 퇴크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들. 그런 사실관계들은 다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다른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언론의 주도권도 미국의 영향력 하에 강력하게 있다. 그래서 미국 쪽 언론이 내린 판단 분이 이렇게 몰고 가자는 판단이 순차적으로 전달되어진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연합뉴스 TV를 보면 오늘 보도인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아브디프카 함락 후에 처음으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3만 1천명이 전사했다. 전쟁 발발 이후에 첫 확인 이러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확인을 안 해줘. 이 확인 숫자는 전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동시에 또 우리 언론들에서 전 세계 언론의 난백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YTN 기사에서는 보니까 양측이 약 50만 명 사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숫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젤렌스키의 이런 발언은 금방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굳이 기자가 아니라 굳이 첩보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몇 번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아예 몰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모른 채로 우리가 믿어주고 그대로 따라갔던 적이 호시 많아요. 이제 이런 게 도드라져 보이고 불편하네 이렇게 됐다는 게 뭔가 큰 흐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것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과거 왕조 시대의 패턴과 과연 얼마나 크게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하게 돼요. 자, 볼게요. 이거는 뭐냐. 작년 2022년 2, 3월경에 미국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기밀 문서를 하나 빼돌렸죠. 공개된 내용이. 그중에 나오는 전사자 관련 부분이에요. 2023년 3월 1일까지. 얘기에 대해서 그 범위를 잡았죠. 범위를 잡았고. 미국에서 이거 그때 공개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요. 미국이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선의의 도청이라고 쉴드를 쳐졌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볼까요? 2023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전사자. 미국 쪽에서 파악한 거예요. 1만 6천에서 1만 7천 5백 명. 우크라이나 전사자. 6만 1천에서 7만 1천 5백 명이에요. 1년 전에 이미. 그 이후에 하계 공세를 하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기사들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사전 어디 있을 거예요? 그때 작년 3월에 이맘때 이미 6만이 넘어갔는데 전사자가 3만 1천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도해 주는 건 뭡니까? 도대체. 최초 공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교차 검증을 안 하죠? 전혀. 러시아의 주장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그냥 우리나라 전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언론의 현황을 그냥 보여준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기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참모총장입니다. 합동참모 공무장. 마크 밀리죠. 2022년 10월에 러시아 전사자가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펼쳐서 러시아 전사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좀 전에 자료 보셨죠? 미국의 상층부만 공유했다는 그 자료.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1만 6천에서 1만 7천 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 전투에서. 미국의 집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몇 배를 뻥튀기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언론을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은 국내 상황인 것이고요. 국외로 관련된 부분은 그게 군사든 외교든 경제든 그들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그룹이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대로 세상의 여론은 함부로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언론 지형이라는 것이 사실보다는 의도적인 거짓말이 훨씬 많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또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죠. 일부. 그 자체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이런 인물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은 10년 전만 해도 이런 데 대한 도전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라는 한국의 한반도의 남쪽 한반도의 남쪽에 사는 한 일개 미약한 유튜버가 사실관계를 들어서 시비를 좀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확 흔들어날 수 있거든요. 전파 전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인류 사이에 있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분명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보의 차이가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사이에 지배 세력에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뭔가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소수의 힘이 가진 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다 부려서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을 기자들 뭐든지 간에 지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의 차이가 좁혀진 적은 처음이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과 저는 되게 드라마틱한 인류의 순간을 살고 있고 단기간에 빨리 바뀔 것 같아요. 더 드라마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할 만한 숫자는 또 있어요.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전사자가. 저 이게 현실성이 훨씬 있다고 봐요. 아까 이미 여름 공세하기 전에 작년 이맘때 이미 6, 7만 명이 전사했잖아요. 하계 공세할 때는 엄청나게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놀랄 정도로 무모하게 전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무기의 구세가 갖춰주지 못했죠. 미국이. 공군을 지원해준다든지 전력의 짜임새가 이미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상군만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다. 유라시안 타임스에 보도한 건데 그들의 보도냐? 이것도 아니에요. 루첸스코가 일하게 됐다. 이래 돼 있죠. 이 루첸스코가 누구냐? 한 달 3만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말로 치자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총사령관 교체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사람도 전황이 안 좋음을 많이 인정하는 반응을 많이 했더랬어요. 저는 이게 훨씬 사실과 가깝다고 봅니다.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찾는데. 기자들이 왜 못 찾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요.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위에는 일본 기자가 몰도바하고 우크라이나 경계에서 경계가 지금 사뭄하고 병력을 기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밑에 기사는 뭐냐? 여군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일본은 많이 할 수 있는 보도가 아니다. 미국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랑 맥락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내일쯤 되면 한국에서 유사한 기사가 나오겠구나. 이것은 현재 미국 하원에서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되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론을 마사지하고 있다. 즉 우크라인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젤란색한 데다 떠넘기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읽힌다고 말씀드렸고 바이든은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뒤집어 볼 수 있는 종전선언 즉 푸틴의 방북에 호응을 해주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끈을 씻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게 지금 푸틴이 바라는 바예요. 바이든은 싫지만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역사상 정말 안 좋은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찍힐 거거든요.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명예인데 푸틴과의 화해, 북미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헤지낄 수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화해, 러시아의 화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아주 쉬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이든을 욕을 하면 돼요. 어차피 전화원은 다 기울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돈 다 빌려서 들어가는 거고 미국 상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지원했던 돈하고 이번에 법안을 또 통과시키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에서 3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는 셈입니다. 단지 병력만 사는 게 아니다. 무기만 사주는 게 아니다. 그 나라의 정부를 그냥 운영시킨다, 우리가. 의료보험도 내주고 연금도 내주고 기업 보조금도 낸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푸틴이 그 시점에, 그것의 결정을 논하고 있는 그 시점에 특히 하원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시점에 아브디프카를 강하게 쳤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려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에서 그런 반응은 나오잖아요. 어? 우리나라까지 치겠네. 나토노를 침공하겠네. 이런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힘에 눌려있는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 표결은 정말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바이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마크로 협의에 들어간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돈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 90조 원 되는 돈을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보도 태도에 변화하거든요. 뉴욕타임스부터 시작해서 일본 보도.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몇 가지 우리나라의 보도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옮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보도 행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도는 의도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언론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론 다르고 저 언론 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에 그려서 뿌리는 거예요. 프라프겐다이기 때문에 그걸로 프라프겐다를 시행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보통 행태를 보면 확 바뀌잖아요, 지금. 어디 뉴욕타임스부터 일본 바뀌고 오늘 우리 바뀌고. 볼게요. 그중에 가장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합리적인 분석이 나와요. 합리적인 분석이. 무게 중심이 잡혀있는 균형 잡힌 분석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종건 이전 정부에 있어서 외교부 차관했던 사람이고 북미 종전선은 이거 실무협상을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무 가운데 중재를 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푸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나토 가입 추진 밀어붙인 젤렌스키의 전략적 판단 실패.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로마이단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개입했다, 쿠데타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없죠. KBS 뉴스에 나와서, MBC 뉴스에 나와서. 전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건 공식 방송에서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말을 했다고 봐요. 균형 잡힌 의견인 거죠.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많이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이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주류 방송에서. 한편으로 1월 27일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죠. 날선 공방이 있었어요. 러시아랑. 한국의 왼쪽이 러시아, 아마 외교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이라 기억이 됩니다마는. 한국 신원식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경고의 내용이 뭐냐. 신원식 장관의 전면 지원이 자유세계 1원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지원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포탄 지원한 것만 해도 말이 많았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피해가 있지만 이거는 미국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 러시아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 미국이 무기 보내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기 보내면 나하고 관계 되게 악화되는 거야. 예전에 관계 되게 좋았었는데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1월 27일, 1월 24일 보도에 나왔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되나? 미국이 우리한테 계속 건드렸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너희 좀 무기 좀 지원해 줄 수 있니?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럽 친구들은 지금 지원해 줄 게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미국은 돈도 없고 지금. 예산이 반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방권에서는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래서 이런 걸 주고받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기를 줘야 되나?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돌변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분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다. 우리 언론의 판단이 아니다. 인터뷰하는 분은 본인의 소신껏 말을 했지만 그런 소신한테 기회를 준 것은 언론이거든요. 그러나 언론한테 이런 걸 방송해도 된다라고 기회를 준 것은 큰 흐름이거든요. 미국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왜 흐름이 바뀌었을까? 이거죠. 몇 개의 보도 내용 볼까요? 제가 변화라고 생각되는. 이건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런 것들이 다 금방 다 오늘 나온 보도들이에요. 오늘. 볼게요. 오늘 약속을 한 것처럼 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어제 일본 보도의 후속으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판단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 뉴스를 쭉 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류의 보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MBC 뉴스는 쭉 봤어요. 우크라이나로 검색을 해서 아니에요. 이런 류의 보도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이후에. 자, 여기 볼까요? KBS는 랜스키 추가 징집에 병력 회피자 증가. 어제 일본 방송이랑 대기 비슷하죠. 이 내용에 보면 여자들이 군사 훈련, 군사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단지 전투병으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드론 조종이나 기사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연예인 경력을 가진 여성이 들어온 조종수로서 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어제 일본 기사랑. 아까 일본 기사는 두 개가 나뉘어져 있었죠. 추가 징집 문제에 있었고 도망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이 병력 회피자. 그리고 별도로 여자들이 병력 자원이 지금 6만 명으로 증가됐다. 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욱산에 병력이 수십만 원, 오육십만 원 됐을 텐데 전쟁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젤렌스키 말대로 3만 명 정도가 손실을 입었으면 그거 뭐 징집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징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병력이 10% 이하, 7, 8%밖에 소실이 안 됐는데 여자들까지 그렇게 뽑아서 이상한 일까지 시켜야 되겠습니까? 최전선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균형 잡힌 분석이라고 봤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제목만 봐도 다 느낌이 오죠.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렇다고 끝낼 수도 없는 전쟁. 이거는 상당히 냉정하게 분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당연히.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 손실만 50만 명이 넘어갔고 수백만 명이 이웃나라로 지금 피나를 간 상황이에요. 자, 러시아의 무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게 됐지요. 그러면 나토 가입도 안 되고 이외의 지원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나몰라라고 싹 빠져나가면 옛날 아프간에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보살펴주는 나라가 이웃이 없는 지금도 능력치 못한 산림인데 나라가 다시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제목만 보고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미 대선하고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죠. 미 대선하고 핵심이죠. 이걸 두고 지금 푸틴과 바이든이 게임을 하고 있죠. 옛날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주역의 대가 야산 이달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언제가 통일이 될까요? 60년대 한 이야기로 봐줍니다. 제자가 그래 물으니까 야산 이달이 이렇게 대답했죠. 이건 제가 의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통일이 된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왜 분단이 됐느냐. 러시아하고 미국이 누가 더 잘못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기서 파워게임을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서 포석을 했기 때문에 파워게임을 준비 시 차원에서 우리가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자 해제예요. 그때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걸로 그 두 나라가 화해를 해서 한반도를 그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일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봐서 미국은 많이 궁지에 몰려있고 러시아는 죄송합니다. 중국은 많이 성장했고 러시아도 많이 회복했지요. 거기서 지금 한반도를 놓고 화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화해해주면 우크라이나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된다. 그래서 그늘 속에서 해결해버리자. 이 빵파레를 이렇게 터뜨리고 한반도에서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에도 좋고 우리도 좋다.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그게 지금 이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보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 바람의 방향이 급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 잘하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를 푸틴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왜? 그런 이유 때문에 화해하자고 화해의 악수를 받아달라고 푸틴이 지금 북한으로 오는 거잖아요. 감히 다른 탈출구로서 북한을 찝찝거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그거는 윤석열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거는 아까 우크라이나 군이 3만 1천 명 전사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였고요. 밑에 제목을 또 그렇게 달아놨죠. 지금 시류를 발행해서 미 추가 지원 먹구름.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어렵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거 여태까지 우리나라 연합뉴스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외국의 어르신들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예견을 하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옳던 틀리던 주신대로 받아 적었죠. 이거는 도발적인 거죠. 어제 일본의 보도랑 똑같아요. 일본이 감히 그런 보도를 쓸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 를 진이 불리하다. 우크라이나 군이 불리한 내용. 미국의 불리한 내용을 일본 언론이 독자적으로 보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이남뉴스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이 먹구름이라는 단어 쓰는 게 누가 보장 없이는 아니면 누구가 지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쓴다면 쓰는 사람이 손이 부들부들 부들 떨렸을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론이 언론 역할을 못하는 세상. 예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대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라인만 잘 파악을 하면 거꾸로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제 일본 보도에 이어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이어서 이번에 계류 중인 법안, 8, 90조 추가 지원 법안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제 더하기에 오늘 조금의 확신이 1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은 이 수모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냥 선거 치고 말 것인가? 모든 기회를 트럼프한테 다 줄 것인가? 그게 종전선이 됐든 러시아와 화해가 됐든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그건 천지차이에요. 자기가 잡으려고 하겠죠. 법안에 통과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는 패턴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스펙트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준비시켜놓고 해요. 계속 버리더라도. 우리도 좀 큰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자 이런 걸 한번 더 확인이 되죠.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뉴스의 자의적인 보도라고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관심 뚝적 민심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는 미국 하원,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죠. 거기서 법안이 통과돼서 낫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지원도 시들. 저거는 오래됐죠. 유럽 사람들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지도 조사. 간혹 발표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안 되지만. 안 좋아요. 상당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밑에는 하원의장이죠. 공화당이죠. 당연히. 공화당 하원은 공화당 상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휴정을 했어요. 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의회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이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봐지고 행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에도 될 거다 안 될 거라 판단이 이미 섰을 거예요. 이 표기를 보고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시기를 노리고 푸틴이 아브디피카 점령을 했다고 봐요. 여러 가지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중요한 표기를 놔둔 와중에 뉴욕타임스를 위시해서 한국과 일본의 보도 태도가 바뀌었다. 한국과 일본, 동북아에서 되게 중요한 그룹이죠. 한미일, 이거에. 그래서 4월 10일 날, 우리 선건날, 계시다가 미국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저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크라인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을 터프 씌울, 그 고통의 흔적을 다 지우고도 남을 다른 긍정적인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것도 다시 푸틴이죠. 북한이고. 그래서 기시장한테 그걸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북미 종전 쓰는 카드랑 좀 상관이 있다.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과는 달리 몽골의 분위기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는 하게 된다면 그래서 판문점, 한반도에서 잔치를 할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크라인 해전에서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러시아랑 화해를 하는 부분. 그게 북미 종전 선언이죠. 그러면 러시아가 아낌없이 지원해줄 거고 전쟁에 지친 유럽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나설 거예요. 유엔이 박수 쳐주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박수 쳐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여론을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잔치 분위기 만드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의 돈 문제랑 크게 상관이 있어요. 돈이 도는 거잖아요. 투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해내면서 해낼 수 있으면 트럼프랑 한 번 더 붙어볼 수 있다. 바이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이러한 보도들에 우크라이전 보도의 어떤 급격한 방향 진화를 봤을 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찾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인데 JTBC에서 9일 전에 러시아 대사하고 면담을 한 걸 짧게 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러시아가 대사가 하는 말을 잘 받아줬거든요. 침공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던 동부지역을 의미하겠죠. 그 러시아인들은 과거 일제시대 때 피팍받던 한국인들과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받아줬다는 것은 러시아 측을 많이 배려해줬다는 것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다. 저는 중앙일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그룹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미 종전선은 남북 교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가장 큰 수여자는 남한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무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세상에. 박근혜 때 통일은 대박이다. 그거 아직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 북한은 진정한 친구 지금 왜 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푸틴이 북한으로 오지 제 채널에서는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여러분 드렸다고 생각하고 오늘 와중에도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자 중앙일보 우리 기업들도 느낌을 좀 받아간다. 확실치는 않지만 예 이런 기색이 느껴지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